임팩트 15만원 이래요. 임팩트 예쁘다. 임팩트 15만원이고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4만원 아메스트로 4만원 멋지다. 멋지죠? 아메스트로 4만원 아메스트로 4만원 같은 아메스트로인데 색감이 얘는 물이 덜 들어서 연두연두 한데 굉장히 커요. 5만원 아메스트로 5만원 아메스트로 5만원 이랍니다. 야 나탐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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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5천원 나탐초라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10만원 이랍니다.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 10만원이고요. 마디바 멋쟁이 마디바 야 마디바 얘는 마디바 3만원 또 더 큰 얘는 마디바 4만원 또 얘보다 더 큰 마디바 야는 정말 크다 6만원 음 마디바 멋져요 한번 봐주세요 마디바 여기 보세요 마디바 입장 꼬불꼬불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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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하니 마디바 입장 아 마디바가 이렇게 대품으로 자라면 입장 끝이 이렇게 꼬불 꼬불 해지나 봐요 처음 봤네 마디바 체리 크라운 체리 크라운 3만원 체리 크라운 프랭크 철화 프랭크 철화 프랭크 철화 5만원 이랍니다 프랭크 철화 프랭크 철화 5만원 레드 플램 레드 플램 3만원 레드 플램 3만원 3만원 뮤직팜 뮤직팜 15,000원 전부 꽃대가 쭉쭉 올라와서 꽃대를 잘라주는 모습이랍니다 꽃대가 요즘 다육이들이 창들이 전부 꽃대를 내고 있답니다 엘크 홈 철화 엘크 홈 철화 2만원 엘크 홈 철화 2만원 엘크 홈 철화 2만원 멋지죠 꽃대를 다 잘라주고 마지막에 하나 꽃대를 남겨놨는데 꽃이 잘 피웠답니다 슈퍼클론 슈퍼클론 카리스마가 2만원 슈퍼클론 카리스마가 3만원 슈퍼클론 슈퍼클론 커져서 생장점이 올라왔다가 옆으로 퍼져나가네요 카시오 적금 신기하다 만원 카시오 적금 만원이랍니다 멕시칸 로라 멕시칸 로라 6만원 멕시칸 로라 6만원이랍니다 원종 마리아 철학 원종 마리아 철학 작아요 원종 마리아 철학 프랭크 앰보 7만원 프랭크 앰보 와 색깔이 그런데 너무 예쁘다 환상적이에요 색감이 프랭크 앰보 색감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프랭크 앰보 얘가 물이 들지 않아서 이럴까요? 아니면 물이 들어도 이런 색깔일까요? 아 너무 예쁘다 손톱 끝만 빨갛게 점을 꼭꼭 찍어놓은 것 같은 프랭크 앰보 샤넬 뮤즈 샤넬 뮤즈 사만 원 이래요 샤넬 뮤즈 샤넬 뮤즈 일렉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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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일렉트라 일렉트라 16,000원 바이어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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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몬노 한번 보세요 와 오렌지 몬노 작은아이는 만원이래요 오렌지 몬노 야 대품 쌍두 대품 오렌지 몬노 3만원 쌍두 대품 오렌지 몬노 3만원 야 멋진 오렌지 몬노들 구경하세요 오렌지 몬노 멋지죠 멋있다 그런데 오렌지 몬노는 카메라 사진에는 이렇게 멋진 컬러가 돌 나와요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컬러가 멋지답니다 색감이 이렇게 멋질 수가 없네 휴밀리스 로제트가 셋이예요 휴밀리스 로제트가 셋이예요 8천원 8천원 이랍니다 색감이 아주 너무 예쁘다 휴밀리스 8천원 이랍니다 내가 이름이 있었는데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 정말 독특하게 생겼죠 입장마다 돌기가 이렇게 이렇게 혹불이 나듯이 혹불이 영감처럼 혹불이 이렇게 입장에 돌기가 생긴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 가격은 안 붙어 있어서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하트 딜라이트 이렇게 멋지게 또 아 하트 딜라이트 만원이네 하트 딜라이트 만원 또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아이들을 좋아하겠죠 하트 딜라이트 듀워프 군생 야 얘가 멋지다 아 듀워프 군생 아 멋지네 듀워프 군생 하트 딜라ái você 너 잠시만 hel